정말 쾌적한 야구장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이 잘 준비되어 있고 항상 라팍은 정말 좋은 야구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어씨도 좋은 플레이할 수 있는 데에서 정말 잘 준비되어 있는 야구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본인 의원가 아시나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괜찮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좀 늦게 생길만큼 좀 더 애정이 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따라해 줄 수 있나요? 빠라반빤빤빤빤빤빵 강미노 자 이번에는 우리 강미노 선수의 영화를 배워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미노 선수의 응가에 함께해줄 우리 최애리더 이수진강을 수고하겠습니다 우리 강미노 선수에게 메시지 하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우 선수님 저희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자 그럼 먼저 우리 강민호 선수의 응원과 동작 알려드리는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 준비를 해주시고요 음악이 나옵니다 빠밤빵 강 빠밤빵 미 빠밤빵 호 그리고 강민호 선수를 가르치면서 민호 민호 오른손을 계속해서 하늘하게 찔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강민호 선수의 응원과 함께 해보시죠 유닛 강민호 선수 김재철 강민호 선수 김재철 정말 많은 팬들이 야구장을 찾아오셔서 꼭 누구 한 명을 꼽는다기보다도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야구장에 많은 팬들이 찾아주시고 계신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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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한 마음입니다 라이온즈TV 구독자가 1만명을 돌파했습니다 후우 구독자분들 중 댓글을 달아주시는 세 분께 추첨을 통해 제 친필사인볼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